탑10의 이름을 보냈는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대학순위 탑10 어떤 대학교들이 탑10의 이름을 보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9위 예일대학교 8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캐포스 7위 프리스턴대학교 6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5위 메사츠세츠 공과대학 4위 스테퍼드 대학교 3위 케임브리지 대학교 2위 하버드 대학교 1위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소재대학 11곳이 탑200에 진입을 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6곳이 탑200에 진입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대학들 이름을 들어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세계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